정말별 05 정말별 05 정말별 05 상담소 05 정말별 05 정말별 05 여기 방할게요 정말별 05 해야지 느낌이났어 느낌이 정말별 05 정말별 05 정말별 05 정말별 05 또 투테란! 또 투테란이라고? 어차피 이번에 투석으로도 안 죽거든요? 집중하면? 여기야? 몰라? 여기 병장님 말고 모르겠는데? 2명은? 우리 병장이 많이 본 아이디라 폐 아이디 같아서 저거 폐 아이디 폐 아이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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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. 이거 막기가 쉽지 않겠는데 뒤에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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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주면 안 되나 이거 잡아주면 안 되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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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일곱 씬은 못 나오니깐 야 바인을 좀 바인을 T존에 좀 심어줘 형 그때는 프리칼라 막았잖아 마인은 T존에 좀 심어줘 형 그때는 프리칼라 막았잖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다 심어줘 형 아 예 알겠습니다 군대 형님 에잉 방금 짤막은 아니고 더 잘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으면 아 네 형님 들어가세요 에잉 아 아 그래도 원래 오늘 아까 형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건데 아까 뭐 영화보고 하셨나 해서 하고 있었어요 아니 마인을 여기다 심어줘서 드라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 드라우면 빡세긴 한데 여기다 막아봐 라인 많거든 탈대비도 해야 돼 이거 진다고? 이거 마인만 좀 일곱씨 말고 토스 쪽에만 심어놨어도 질각이 없던 경기인데 질거 아니야? 근데 이거 진출 맨날 많이 심고 아 저게도 들어가는데 아 6시에 죽지만 봐봐 네 액 액 으 아 액 그 액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이 타이밍에 한시를 가서 이겼다. 안 갔으면 결국 팔뜨고. 한시 열리면 이길 것 같은데. 제발 랠리. 되나요. 팔대비도 해야 된다. 됐다. 일리야 된다. 이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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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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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